오늘은 제가 집이 아니라 스튜디오에서 이런 스튜디오 장비를 제가 언제 써보겠어요. 지금 제가 지금 뭘 계속 마시고 있는데 제가 지난밤 방송에서 그냥 출출해가지고 그 하반으로 2종을 좀 먹어보느라 먹을 때는 괜찮았어요.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제가 먹고 나면 속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요. 쿠데타를 좀 진압하고 오느라 지금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다크서클이 조금 껴있고요. 좀 이해 부탁드리고 제가 평상시에 여러분하고 이렇게 채팅을 토크하면서 역사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좀 사는 얘기하면서 제 성격 때문에 그냥 갑자기 인문화 교육방송이 되기도 하고 배고프면 먹고 심심하면 게임하고 그런 방송인데 여러분 밤에 제 방송에서 뵐게요. 이따 봐요. 고맙습니다. ар